프레시코드 그래놀라는 주로 프로틴 그래놀라를 판매하고 있으며, 오리지널과 카카오 등 다양한 맛. 수제 그래놀라라는 점이 특징. 첨가물 없이 만들어. 고소하고 달콤한 맛. 오리지널은 담백한 맛. 카카오는 진한 초콜릿 맛. 우유나 요거트에 그래놀라를 넣어 먹으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맛있는 조합. 간편하고 든든한 한 끼 아침 식사 대용 과일이나 견과류와 함께 섞어 건강한 간식으로. 스무디에 그래놀라를 넣으면 식감을 더욱 풍부하게. 딸기, 바나나, 블루베리 등 과일과 함께 섞어 먹거나. 아몬드, 호두 등 견과류를 함께 넣으면 건강한 지방도 함께. 그래놀라는 귀리, 아몬드, 해바라기씨, 호박씨 등 다양한 곡물과 견과류를 사용하여 만들며. 단백질 함량이 높아 근육 생성에 도움을 주며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건강에도 좋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건강한 식단에 도움.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이며 특히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다는 평. 바삭한 식감이 좋고 씹는 맛이 살아있어 식사 대용으로도 충분하다. 첨가물 없이 건강한 재료로 만들어져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 프로틴 함량이 높아 운동 후 단백질 보충에 좋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프레시코드 그래놀라의 가장 큰 특징은 수제라는 점입니다. 대량 생산되는 다른 브랜드의 그래놀라와 비교했을 때 프레시코드 그래놀라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더욱 신선하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첨가물을 최소화하거나 사용하지 않아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인기. 수제 특유의 고소하고 깊은 맛. 일반적으로 다른 브랜드의 그래놀라보다 가격이 다소 높은 편. 프레시코드 그래놀라 보관 및 유통기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 개봉 후에는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 습기나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제품별로 유통기한이 다름으로 제품 포장에 표기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유통기한 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유통기한. 유통기한이 임박한 경우 우유나 요거트에 넣어 빨리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 도인의 건강상식이었습니다.